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트 오너쉽과 빅화이어와 함께하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작할까요? 오늘 특별히 또 저 멀리 안동에서 안동 도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회복되어야 하는 그 인생의 또 우리 마음가운데 상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다시 우리 일으켜주시는 그런 예배가 오늘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닿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는 분들 생기지 않는 친구들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예배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받게 원하심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더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 속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고백들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질 만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견뎌하시는 분 크고 작은 크고 작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갈등을 견뎌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삶 구석구석까지 내 삶 구석구석 내 삶 구석구석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삶 구석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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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삶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합시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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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우린 함께 불러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다른 모습 우린 다른 모습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이 자리에 단대 모였네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한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우린 서있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요 우린 다른 모습 우린 다른 모습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이 자리에 단대 모였네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한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우린 서있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모든 소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dot 이만시 주의 얼굴을 다 밝히 보겠네 우린 다른 모습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이 자리에 반대 모였네 오직 주님을 찬양하를 한만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모든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만시 주의 얼굴을 다 밝히 보겠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우리 한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모든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만시 주의 얼굴을 다 밝히는 찬양 할렐루야 모든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만시 주의 얼굴을 다 밝히 보겠네 주의 얼굴을 다 밝히 보겠네 주의 얼굴을 다 밝히 보겠네 주의 얼굴 우리 밝히 보겠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건네 이만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한 노래일 수 있는데요 아직 앉으시면 안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거 뛸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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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는지 날 생각하시는지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우리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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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는지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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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해 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주님 어찌 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주님 진실로 나 생각하시네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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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워어 워어어어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릴 친구로 부르셨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칭수로 불러주십니다 내 친구 하나 둘 셋 넷 나는 주의 오오오 나는 주의 친구 오오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오오오 나는 주의 친구 오오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오오오 나는 주의 친구 오오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오오오오 나는 주의 친구 오오오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예! 주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강나라 족속과 백성방어 세상 모든 세대 다같이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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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그분은 주 하나님 유아구 예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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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서구 예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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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우리 목소리로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언제나 좋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우리 연준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베이스 conditioned 진 AGNED 가볍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강나라 조성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경배해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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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저옵네 아멘 그 구강하신 주님 그 주님의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던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포도주 대공 우리 포도주 대공 은 먼저 눈을 뜨네 주 밖에 없네 주 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 밖에 없네 주 밖에 그 신 내 주님 그 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 밖에 없네 주 밖에 그 신 내 주님 그 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 신 내 주님 그 신 내 주님 그 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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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주 함께 하시면 그 신 내 주님 그 신 내 주님 그 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신 내 주님 그 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크고 강하신 전당하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혼자 오셨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난 중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윤게 하셨네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의 주음성 고난 중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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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뤄져 주의 약속 이뤄져 소망이 넘칠 때도 내 곳에 섬기 늦게 돼도 주를 향한 갈망과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해가신 내게 해가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쾌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날 자유쾌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삶 나의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내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이고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이고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이고 내 영혼의 신이 신원합니다 내 영혼의 신을 노래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신의 고신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이고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우리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정의 우리 함께하시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언제 오셔서 우리가 항상 언제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실 주님 그 인인을 보이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신원을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고신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고신을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이 지금 당장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을 탈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굳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게 이들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달려 붙으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주님에게 쓰시는 대로 신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의 예배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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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못한 그 신이 축하 보이시리라 너희들 잊었니 기억지 말고 지난 일을 생각지 말라 주께서 우릴 위해 그 신이를 보이시리라 생일을 해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대의 발자체 보이신 주님 생일을 해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영광의 발걸음 걷게 하시리라 그 전 일을 기억지 말고 신의 미래 생각지 말라 주께서 우릴 위해 그 신이를 보이시리라 생일을 해나시리라 생일을 해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대의 발자체 보이신 주님 생일을 해나시리라 영광의 발걸음 걷게 하시리라 영광의 발걸음 걷게 하시리라 이제 이제 생일을 해나시리라 생일을 해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대의 발자체 보이신 주님 생일을 해나시리라 생일을 해나시리라 영광의 발걸음 걷게 하시리라 생일을 해나시리라 생일을 해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대의 발자체 보이신 주님 생일을 해나시리라 나 가르치리라 영광의 발걸음 걷게 하시리라 영광의 발걸음 영광의 발걸음 걷게 하시리라 영광의 발걸음 걷게 하시리라 시작됐네 그가 다스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완전한 세상 지금 열리네 주님의 세계 거룩하시고 위대한 주님만을 경배해 꿈을 꾸네 꿈꾸게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완전한 세계 나 찬양하네 새로운 노래 거룩하시고 위대한 주님만을 경배해 거룩하시고 위대한 주님만을 경배해 new day it's a new day 보라색의 것이 되었도다 new world oh whole new world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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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day, it's a new day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New world, oh new world 여호와를 찬양할지요다 New day, it's a new day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New world, oh new world 여호와를 찬양할지요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영은 너에게 주고 새로운 마음은 내게 주고 새로운 마음은 내게 주고 새로운 마음은 내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영은 너에게 주고 새로운 마음을 내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새로운 영은 너에게 주고 새로운 마음을 내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것이며 New day, it'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new day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New world, oh new world New world, oh new world New day, it's a new day New day, it's a new day It's a new day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New world, oh new world 여호와를 찬양할지요다 New day, it's a new day New day, it's a new day Hell, it's a new day It's a new day 하나와 시나리 밟았다 시나리 밟았다 하늘을 울려 하늘은 자는 more 하늘을 울려 은근히 자녀를 찬양할지요다 하늘을 울려 대단하네요 정말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의 조폭이 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안동정원교회인가요? 네? 안동도원교회? 네 안동도원교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금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본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시느냐 하면서 질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나는 금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금휼을 원한다 그럼 금휼이 무슨 뜻입니까? 금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라고 나옵니다 프랑스의 라르시오 공동체를 설립한 장바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하는 병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 그 공동체가 참으로 그리스도교적 공동체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우리가 병든 사람 또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 특별히 오늘 외국인 노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외노자 외노자 하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에서 온 백인들을 보면 왠지 기가 죽다가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보면 왠지 내가 우월한 것 같은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독일에서 광부로 또 간호사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니까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을 혹시 낫게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5%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공장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장뿐입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동반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이 중랑구 중화동에 가면 경동제일교회라는 통합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엄귀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이분은 경동제일교회 엄영수로 기억되는 분입니다 영수라는 것은 지금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이 교회 직분인데 지금은 없고 초대교회에 있던 직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종치기, 또 청소, 행정은 물론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의 역할부터 목회자의 역할까지 두루 감당했던 직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귀현은 평생을 마부로 살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성품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아주 변화되어서 틈만 나면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늘 마루바닥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서 엄영수는 이마에 달걀만한 이런 못이 바뀔 정도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영수가 어느 날 왕족 이재형이라는 사람의 견마잡이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견마잡이는 말에 곧비를 잡고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형이라는 사람은 이재황 즉 고종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왕이 될 수 있었던 당시 승동대감이라고 불렸던 서열 높은 핵심 왕족이었습니다 엄영수는 이 이재형을 아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지방의 줄타 중에 숙소에서 잠을 잘 때는 이재형의 숙소 앞에서 불침번을 설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에 간복한 이재형이 엄영수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왕족 이재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날이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다 갑작스런 엄영수의 말에 왕족 이재형은 아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마부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듣느냐며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짓는 예수쟁이들이 이런 천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다는 사실에 내심 놀랐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자 마음이 심란했던 이재형은 예전에 엄영수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이 나가던 승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동교회에서 경기도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사경회에 엄영수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침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왔던 이재형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엄영수가 바닥에 꿇어 앉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의 이재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릎으로 기어서 엄영수에게 다가가 그의 옆구리를 지르며 형님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나 뒤돌아보다가 깜짝 놀란 엄영수는 아니 날이 저에게 형님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황송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재형이 아니 예수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 자녀 되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형님이 나보다 나이가 위시니까 당연히 형님이죠 앞으로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족이 천한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존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가장 소외되고 천시받는 이들을 긍휼히 어기고 그들에게 다가가 섬길 줄 아는 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여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곁에 소외된 이들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그분을 여러분 찾아가서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보다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분들을 섬길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또 소외되고 연약한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또 확장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히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찬양이 입술로만 들여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올려지는 온전한 삶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삶으로 우리가 인해를 베풀고 국료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이고 내 눈앞에 있는 걱정들과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서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길을 향해서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돌아서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댄 변치 않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내 백성이 내 백성이 고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나 그들을 우리 우리 사랑 사랑은 사랑은 내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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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죽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아멘! 영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영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영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은 절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욕심과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수행 때문에 아버지 해결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평일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는 힘든 그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사랑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주님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 우리 주위에 아버지의 가족과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가속한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의 한 사람을 하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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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많으시도다 그의 질에 묶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내시도다 별들의 술을 새치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이시며 하늘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영원을 찬송할 지어다 내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닿네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성령이 많으시도다 그의 질에 묶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주인 제 앞에 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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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더 우리 한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영원하를 영원하를 찬송할 지어다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닿네 주인 제 앞에 닿네 주인 제 앞에 닿네 내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고름으로 그가 고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주 위하시니 그가 고름으로 그가 고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주 위하시니 우리 한번 더 그가 고름으로 그가 고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주 위하시니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어다 내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닿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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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가 영원하를 찬송할 지여다 내가 다니는 감사하들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곁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영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남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신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죽음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영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남겨주시네 주님 그를 만나 주시는 주님 오늘 만나 주시네 주님 아무것도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앤된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영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들어주시네 참나 생각했던 그의 부르신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죽을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죽게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죽을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일어나 죽을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죽을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우리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구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실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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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그리시기 원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예배받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있고 다시 한 번 우리를 하루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신 앞에 주님의 부르신 앞에 우리에게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신의 순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소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의 우리 곳곳에 올라오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다시 한 번 우리 마음과 함께 생긴 여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그 당경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로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세상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수로 찬양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라이트온 찬양팀과 비카여 찬양팀 머리위에 그리고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 스테이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다같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은 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강나라 족속과 백성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하나님 그분은 그분은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우리 목소리로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브로시아 보도 페이스 일렉 트롤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나라 종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경배해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다같이 You are good 할렐루야 언제나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크고 강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여러분 아멘